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중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오성면 중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오성아이시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평택 파주고속도로와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진출입해 용이한 쾌속교통망을 자랑합니다. 평택시는 다양한 산업단지와 각종 공단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본 토지 주변에 오성산업단지, 청북산업단지를 비롯해 삼성 반도체 공장, 아산테크노밸리와도 인접해 풍부한 근로수요를 통해 경제활동 인구의 활발한 유입 또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본 토지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오제 소식도 다양한데요. 2023년 개통 예정인 서해 복선전철 안중역은 평택에서 서울역까지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도권과 서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평택시는 2026년까지 평택항 권역에 산업단지, 도시, 항만이 연계된 수소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합니다. 평택항의 위상을 제거하고 수소경제 1번지로서 평택시의 미래가치를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개발오제들과 떠오르는 광역교통의 요충지 경기도 평택시 오성변 중리의 토지입니다.